뭘 찍으실까? 우리나라의 장점들을 구강을 하고. 영감이 그 정도 없게 못 나오나? 피켓대로 해, 일로 와. 이거 찍어서 뭐 할 건데. 야, 나왔다. 철크하면 나오잖아, 야. 형, 고래잡이 춤을 추고 있어. 폭포가 떨어지는 느낌. 자, 버튼 누릅니다, 지금. 야, 아무것도 지쳤다 들었었는데. 조금 지쳐봐. 지금의 고통춤. 참아내야 합니다. 나 목이 너무 아파. 계속 가야 돼. 형님, 좋아.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. 됐다, 이 정도면 됐다. 완벽해. 나왔어, 스토리 나왔어, 스토리 나왔어. 오케이, 오케이.